나 와가지고 발이 있잖아. 모기가 많이 흘러가지고 얼씨 떨려. 땅이 많아서. 페디케어는 언제 했어요? 이거? 한참 전에 했지. 언제? 원래 페디케어 좋아하는구나. 어, 페디랑 손은 맨날 해. 나도 페디 너무 해보고 싶은데. 보통 네일하는 데서 페디 많이 하죠. 어, 무조건 같이 하지. 근데 나는 1인 네일아트샵 다녀가지고. 1인 네일아트샵 다녀가지고. 아, 오. 페디를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언니 페디 있잖아, 근데. 어. 무조건 바르지. 나 그냥 여름에 이거 원 컬러 바르고 겨울까지 나. 아, 진짜. 절대 안 떼. 한 번을 안 떼요? 한 번 안 떼. 그럼 발톱을 입어. 이렇게 잘라, 내가 깎아.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많이 생겨. 큐티클 부분이 이만큼 생겨. 혹시 뭐 누구 뭐 매니큐어 치라고 이런 건 아니지? 아니. 이거 매니큐어. 뭐 이소에 칠하지. 매니큐어. 뭐 이소에 칠하지. 멤버들 매니큐어. 왜 갑자기 하는 거네. 아니, 왜 갑자기 발톱 얘기를 해? 나만 없잖아, 발톱. 나 이마에 무기고 있어? 너무 없어. 아니야, 우리 발톱에 매니큐어 치라고. 우리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것 같은데? 발톱에 매니큐어가 있는데 뭐하러 매니큐어를 또 칠해. 그래서 그 위에 칠해야지. 언니 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발 조심해, 발 조심해. 어떻게 매니큐어가 있어? 매니큐어야. 언니가 이렇게 진지한 거 보니까 매니큐어야. 이미 발려주어 있는데 어떻게. 언니가 이렇게 진지한 거 보니까 매니큐어. 이미 발려주어 있는데 어떻게 매니큐어. 자기 매니큐어. 자기 매니큐어. 자기 발이. 잠이나 자, 잠이나 씨. 왜 자꾸 자, 얘가. 너 재우고 할 생각이구나. 나 안 잘 거야. 어. 재운다, 재운다. 재운다. 재우는 거야. 딱딱 켰네. 얘 재울 생각이었네. 나 아직도 누가 있어. 왜냐면 영지가 누군가의 발톱이 궁금할 리가 없거든. 그쵸? 확 떨렸네. 확 떨렸네. 확 떨렸네. 고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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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큐어를 찾자. 캐리어 좀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없을 것 같아. 응시 몸에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떠리 안에 어디 숨 두는 거 아니야? 뭐해. 어휴, 부안시. 이렇게. 부안시.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휴. 유진아 키 크니까 이쪽 좀 봐줘. 없어, 없어. 소독티슈로 매니큐어 닦을 수 있나? 어. 닦을 수 있어. 진짜? 어. 닦을 수 있어. 진짜? 어차피. 우리 내일 8시, 7시 50분에 다들 만나서 발톱 확인하고 언니 소독티슈 지참하시고. 내일? 몰라. 발톱이야 손톱이야 그것만 알려줘. 벼룩에 간을 빼세요. 잘자. 나 잘래. 왜 자꾸 잔다는 거야? 나 망했으니까 잘래. 뭘 망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슬퍼. 왜 슬퍼? 야. 야, 유진이 울 것 같아. 왜요? 우리 낮까지만 하는 스타일을 보았어. 나 얘들아 안 하네. 아, 유진이. 유진이 형. 아, 유진이 형. 아, 유진이 형. 얼굴 빨개져서 우리 유진이 어떻게 와. 우리 사연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낮에 우리 재밌었는데 짜증나 제작진 놈들. 잠이나 자자. 근데 쟤 왜 자꾸 잘해. 왜 자꾸 잘해. 너는 진짜. 잠 좀 자자.